아, 내가 왜 된장국을 만들었지? 잘 먹겠습니다. 아, 맛있는데? 아니야. 적당히 매콤하고 있어. 그냥 국 같아. 어. 국물이 좀 많긴 한다. 어, 물 너무 많이 써. 근데 맛있으면 좋지. 미안하다. 내가 잘 만들었어야 되는데. 그니까. 내 실수다. 쎄쎄할 수도 있고 그런 거지. 그래. 칭찬해줘야겠다. 잘 있어, 제봄아. 와, 이거 진짜 누구 먹어보고 싶다. 아, 이거 진짜 맛있는데? 목차 잘 쌌네. 아, 진짜 맛있어. 제발 오버하지 마. 오버하니까 더 이상해. 나 맛없으면 맛없다고 해. 지금까지 날 보고 모르겠니? 난 맛없으면 진짜 맛없다고 해. 맛있어. 아, 생각했던 그림이 아니야. 일단 비주얼부터가 맛있지가 않아. 음식을 입으로 먹지 뭐. 아,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나왔어. 너무 안 나왔어. 내가 생각한 대로 잘 나왔는데? 아, 재호 궁금해. 그니까. 그래도 맛있다, 야. 아, 불만 조금 더. 나 덜 날아갔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. 진짜 맛있었다, 김. 야, 오늘 지금 먹을 거 너무 많이 산 거 아니야? 왜? 그냥 진짜 해서 먹을 것만 생각한 것 같아. 갑자기 밥 먹으니까 하루가 빨리 지나간 것 같아. 난 기운이 없어. 왜 기운이 없지? 하, 우와. 근데 난 숙소에서 일해. 일 한다고? 아니, 이렇게 한다고. 아. 해주면 먹고. 안 해주면은 쉽게 먹고. 아, 네가 해먹진 않고? 내가 해먹진 않아. 근데 숙소에서 누가 해먹긴 하냐? 흠찬이 형. 아, 진짜? 흠찬이 형이 이번에 다이어트 한다고 고단백질 그거 다이어트 유행했었잖아. 고기 이런 거 먹는 거. 밤 11시에. 살찌니까 다이어트 해야 된다고 해서 소고기를 엄청 사와서 소고기를 엄청 먹는 거야. 밤 11시에 먹는다고? 응. 아무리 고기라도 그렇지, 밤에 먹는 건 안 좋을 텐데. 안 좋지. 아, 그냥 자기 먹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야? 맞아. 진짜 이게... 밥 먹다가 너 거울 보냐? 순간 보였어. 순간 저 멀리 내 얼굴이 보였어. 여기 무슨 안무 연습실 같아. 그런 감도 있다. 좀 있긴 한데. 거울 때문에. 춤 좀 춰봐. 춤을 춰보라고? 응. 밥 먹고 있는 사람한테 춤을 추래. 아, 먹고 추면 되지. 쟤 해. 원래 밥 먹고 나서 한 30분 쳐줘야 돼. 어떻게든 비해 가려고 노력하네. 아, 비보이 알려준 거 써먹냐? 써먹을 데가 없지. 아, 너희 팀에 하는 애가 있구나? 여기 와서도 비보이 잠깐 배웠었거든. 그래서 막 우리끼리 루틴 만들어서 막 이렇게. 뭐 이렇게 한 다음에 둘이 퇴해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했었는데. 그때 날아다녔다는 애가. 야, 날아다니는 거 울렸지. 아, 너네 진짜 날아다녔구나. 난 처음에 마크가 이거 옆으로 도는 거 있잖아. 그 슬로우를 하는 거. 네 나랑 연락할 때 그거 얘기했었어. 어, 슬로우로 찍은 줄 알았어. 근데 리허설을 보는데 진짜 걔가 이루어가는 거야. 뭐야, 대박이다, 대박이다 그랬지. 근데 어떻게 뜨고 나서도 그게 그렇게 가지? 우리는 사실 그래서 다 할 줄 아니까, 그게. 그게 돼? 다? 다 슬로우로 이렇게 옆으로 가는 게 된다고? 어. 거짓말 하지 마. 쟤. 해봐. 쟤. 진짜 된다고? 진짜 쟤. 근데 거짓말이 아니라. 근데 넌 될 수도 있겠다. 자, 이제. 요리는 했으니까. 정리는 네가 해라. 정리하지. 여기까지인 것 같다, 나는. 나는 오늘 움직일 수 있는 할달형. 진짜 미치겠네. 정리 안 하냐? 명곡이야. 정리 안 하냐? 야, 좋은 음악을 들으면 흥이 나잖아. 그래야 청소도 하고 그러는 거지. 안 그래? 룩다! 야, 6시다. 치우자. 야, 잘 먹었어, 진짜. 근데 베스트는 아닌데, 그래도. 근데 맛있었어. 어,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. 나 진짜 잘 먹었어. 일단 이렇게 냅두고 이따 나갈 때 치우지 뭐. 그래. 뭐 할 거야, 그래서. 너 이제 뭐 또 정해둔 플랜. 슬로우 마셔. 슬로우는 진짜 안 어려워. 그냥. 갑자기 좀 겁나네. 야, 할 수 있어? 슬로우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, 이렇게 슬로우 걸다가. 여기가 중요하지. 안 되는데? 됐는데? 안 되는 것 같아. 된 것 같은데? 잠깐, 순간 빨라지는 순간 내가 이렇게 찬다. 아, 된 것 같은데. 안 된 것 같은데. 아, 된 것 같은데. 오! 오! 아, 대전아, 대전아. 대전아, 대전아, 대전아. 대전아, 대전아. 대전아. 대전아, 대전아. 대전아. 레인보우. 뭔가 옛날보다, 옛날보다 못하는 것 같다, 너. 뭐하고? 옛날보다 못하는 것 같다. 옛날에 더 잘하는 것 같은데? 옛날에 제법이 날아다녔는데. 아, 당연하지. 스텝파크가 그러면 장난 아니었는데. 나이가 있잖아. 야, 나 진짜 그때 너 진짜 멋있었는데. 조금만 보여줘. 뭐 해야 되지? 레인보우? 너 해봐. 나 지금 컴백해서 제법아. 다치고 끓인다. 그래, 알겠어. 내가 보여줄게. 그거 해주면 안 돼? 그냥 프리로 막 이렇게. 이렇게 하는 거지. 아, 그러면 멋있거든. 야, 노래 좀. 끝이네. 끝이네. 야, 여기 누워. 오, 야. 대박이야. 누워. 오, 야. 대박이야. 오, 오, 오. 오, 오. 오, 오. 너 되게 열심히 한다. 하하하. 너무 힘들어. 야, 밥 먹고 바로 해도 괜찮아? 오, 오. 야, 밥 먹고만 해도 무슨 소리야. 오,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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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오. 아, 나 진짜. 오,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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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목락이 무거워진 것 같아, 저벅아. 야. 어?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됐어.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됐고.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됐고. 아, 나 너무 힘들다. 아, 나 너무 힘들다. 아, 내가 뭐 너만의 재롱둥이도 아니고, 야, 지금. 아니, 나비에서 한 게 아니잖아. 왜 그래?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. 재밌는 거 없을까? 야, 네가 재밌는 걸 좀 찾아봐. 내가 재밌는 거? 네가 할 수 있는 거. 내가 할 수 있는 거 말고. 안무를 배우는 시간을 가져볼까? 네가 내가 안무 배울래? 우리 거? 빡세게 한 번 쳐보자. 빡세게 치자고? 어. 열정이 가득한데? 야, 좋아. 야, 엄청 빠른데?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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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닥 하고. 잠깐만. 하나. 엄청 빨라. 굶. 굶. 따다. 호. 따. 굶. 따다. 굶. 굶. 점프. 굶. 왼쪽 보고. 왼쪽. 굶. 그럼 이제 우리 팀이니까 내가 오른쪽으로 볼게. 대충 이제. 그래, 그래, 그래. 아니, 너 그러면 반대로 보여야 되는데, 아예? 아니, 그러면 이렇게 하자, 그냥. 왼쪽 볼게. 쭉, 쭉, 쭉. 시선 두 번 치고 가운데 오는데? 그 다음에 어깨, 어깨. 이렇게요? 어. 그냥 이렇게 내리면 돼. 아, 오시야? 어. 처음부터 시작. 풍. 짜. 짜자. 호. 호. 따. 자. 자. 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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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여기까지야. 하나, 둘, 셋. 아니, 반대지. 이렇게 모으는 거 말고. 밤. 아, 두 번 치는 거야? 어. 붕. 자. 자. 하. 뭐지? 생각을 해, 생각을. 야 안무는 어떻게 외워? 쿵, 짜자, 짜 우리 한 번에 외웠어, 다 너네는 이런 길을 많이 쓰나 보지 너 우리 안무 한 번에 외워볼래? 어, 아니야 아니야 자, 시작 오케이 여기 한 네 분 더 있으면 뒤에 그림을 맞힐 수 있겠다 지금 두 명밖에 없으니까 네가 해야지 쿵쿵쿵쿵 나도 네가 왜 하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배운다고 했으면 열심히 배워 재범의 안무 교실 해! 아, 이거 같이 해줘야지 아니, 해야지 일단 한 거 보고 해야지 아, 야, 야, 모르겠다 혼자니까 모르겠어 같이 해야 돼 다시, 다시, 다시 자, 다시 오케이, 고 아, 오케이 됐는데? 아, 오케이 됐는데? 해봐 아, 혼자 못 하지 너랑 같이 해야 돼 혼자는 박지 않고 있는데 혼자는 박지 말고 못해 다음 거 알려줘, 다음 거 다음 거 다음 거 또 알려줘? 어, 잭슨 파트 아, 너 그냥 여기까지 하고 싶거든 비행위바꿈 너무 시끄러워, 콰이엇 이거 여기 약간 킬링 파트야 근데 다음 건 안무를 내가 안 해 너 안 해? 딱히 이러고서 멈춰있어 어 그래서 내가 안 해 알려줄 수 없다 어 너 어디 갔다 네 파트 하자 네 파트 네 파트 내가 그림 맞춰줄게 이거 한 번 뜨면 게임 다 정리돼 여기 해봐 자 나 한 번 부른 게임 다 정리돼 원하는 건 전부 다 갖게 돼 물 차는 버블라나 난 오늘도 할 일 해 하드 캐릭해 하 시작 어 내려가 뭐야 이게 뭐야 이거 내려가 이거 옛날에 양동문 선배님이 누르면 방금 끼는 그거 아니냐 이거? 게임기야 게임기 게임기야 게임기야 게임기 게임기처럼 한 번 뜨면 게임 다 게임 다 발도 게임 다 끝에 게임 다 정리돼 정리돼 원하는 걸 전부 다 어 나 여기 좋아 갓게 갓게 돼 돼 붕 아 나 한국 아 어허이 그런 것도 할 줄 알아 이제 느낌도 낼 줄 알아 자 할게 너 몇 년도 데뷔냐? 어? 몇 년도 데뷔네 지금 민영님 앞에서 지금 그런 느낌도 낼 줄 알아? 너 몇 년 너 몇 년부터 춤췄냐? 해보자 좋아 자세 이거 한 두 번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애 내 파트가 그렇게 쉬웠나? 어허아 ех 나온다 나온다 나이스! 고생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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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안무가 기억나? 응 우리 한 번 더 했어 아 진짜? 우리 J7으로 어 기억 안 난다 왜? 왜? 이거 했어 기본 한 번 할래? 기본 한 번 안 찍혀 기억나? 형 안 찍혀 뭐지? 뭐지? 맞아 맞아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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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아 맞아 오늘 오랜만에 재범이랑 만나서 맛있는 음식도 해먹고 재범이가 저 때문에 이제 고생해서 음식 만들어주셔서 너무 좋았었고 이거 진짜 옛날 생각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순수했을 때의 그런 추억들이 많이 떠올랐었어서 저도 되게 기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냥 일단 가장 크게 고마운 건 이제 친구로서 이제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딱 저를 떠올렸다는 것 자체가 이제 거기서 그냥 게임이 끝난 것 같아요 그냥 가장 고마운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 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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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가 있는 게 좀 다행이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이렇게 같이 하고 싶었던 적이 많거든요 왜 안 와 왜 안 와 야 후랭 치킨 불이 안나고 모른다 너무 맛있는데 맛집이에요? 너무 맛있는데 맛없어 밋밋해 갇히고 맞고 묵읍시다 나한테 욕하는 줄 알았어 우리 엄마가 술을 진짜 많이 먹고 다음 달에 요리를 했을 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바로 먹으면 죽어 죽어 뒤져 뒤져 아 나 오지러워요 짜증나는 화나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만드시고 등꺼울이 좋습니다 날 꺼시는 거야? 정력이 낮아진대요 에이 설마 치킨 중국어 알아요? 쨔쥐 쨔쥐 어머 미쳤나 봐 어디까지 생각했어요? 자 정신차로 담나봐 네 원래 이름 좋아 꼼치지 마요 거짓말 하지 마 아니야 얘 인터넷 방송이라 막 하는 거 같아요 아니 진짜요 말이래요